나나 아빠랑 좀 일찍 있겠다. 그치? 아, 다시 팔까? 와... 그렇게 일어나? 이거 풀어줄게. 벌써 밥 먹으려고, 나나? 아니, 우리 조금 일찍 일어난 거야. 이따가 밥 먹자, 응? 지금 너무 일찍이야, 응? 그럼, 나나야, 아빠 밥을 하나만 먼저 줄게, 응? 하나만 먼저 먹을까? 이따가 또 먹자, 맞지? 오케이. 그래, 오케이, 먹어. 그거 하나만 먼저 먹는 거야, 하나만, 응? 그래, 그래. 나나도 좀 쉬어, 맞지? 아빠는 일 좀 할게. 원래 저렇게 소파에서 저런 거 안 되는데, 지금 다들 자고, 아빠 혼자서 나와서 지금 일 좀 하느라, 병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hurting이 여기였구나. 아니야, 저기 해가 떴습니다. 그래, 나 저기 해가 떴다. 그치? 람마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는가 보다. 아까 때 손 줬어? 그래. 저렇게 소파에서 저러는 건 왜 안 되는 건데. 이 녀석 가운데 상습봉인 것 같은데 이거. 너무 자연스럽잖아.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일어났다.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일어났다. 아침부터 정말 아유 좋아 가자 언제 보고 오나 기다리고 있었지 왜 안오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왜? 어? 가 저쪽으로 넌 밥 먹었잖아 아유 알았어? 이번 시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데? 코렉스를 갔어요 거기 글귀가 있고 아부카드에게 그릇이 있었거든요 나 나아 나 나아 나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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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발음 밑에 투넷 이렇게 깨끗이 지키는 거예요 얘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순간 넘어가면 그냥 못 먹잖아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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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작새 왔대? 보러 가자 코 얘네 항상 이게 무료다니라 봐요 응 그리고 아이들 딱 피면 정답하래 그 염소에서 키우면 애교에서 산 줄게 아 키우는 거 없지 어 근데 얘는 자유롭게 다녀 그래서 우리 집에도 너무 자유롭게 와 쟤는 진짜 예쁜 거 같아 레나 무슨 소리 들었어? 긴가민가구나 레나 왜지 레나 레나 뭐해? 뭐해 거기서? 왜? 왜? 어? 레나 왜? 응? 레나 쟤 뭐야 안녕 내 누구도 있어 으흐흐흣 29분 거리나 생각했는데 복원이었어 아 그래 그래 음 흫 음 알았어 알았어 레나야 너 너무 그러는거 안좋아 이제 아니야 레나 내려가 어떻게 해야 돼 레나 아니야 레나 어떻게 해야돼 상아 앉자 예스께끼야 레나 재밌었어? 레나 오늘 식품 좋았네 간식 엄청 많이 해 우리 레나 그냥 얻었네 레나 를 위해서 희생했네 봐봐 레나가 이렇게 이렇게 이모 가운데 이모보 이겨둘지 아 나 죽을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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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와 먹을거리가 많아졌다 응 이제 집으로 가자 어 그래 동영상이야? 어 동영상 짠 짠 짠 오늘 썼던 아이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도 엄청 부러워요 지금 이게 맨날이야 일단은 가면 해석을 먼저 했더니 우리 산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